그... 한 번 유튜브가 뽑아볼까요? 아니 손 잡을 수 있게 머리 밀지 말고 이 새끼야! 머리 밀지 말고 머리 밀지 말고 기분이 나빠 유튜브가 뽑아볼까? 으악! 아 힘들어 근데 저 진짜 너무 창피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저 야방이 처음이라 지금 손이 너무 떨리거든요 오야 왼쪽에서 그린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종전 마마 압쀼! 그래서 나가면 돼요? 왔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개빡쳤네 왜 나한테 화를... 아 왜 나한테 화를... 아 왜 나한테 화를... 아 왜 나한테 화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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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좀 들어줘 하나 더... 아빠 이거 좀 들어줘 하나 더... 오늘 저희... 오늘 아바타 소개팅이에요 프린 씨 마이크인지 끄세요 내가... 아니 나 쫀드님이 그냥 소개팅으로... 밥 뭐 좋아하냐 물어봐 밥 뭐 좋아해요? 저요? 네 저 밥... 고기 고기? 오늘은 제가... 금이 공주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TM orient 오늘은 그 금이 공주님이라고 불러도 될까? 아니? 뭐 그래야만 해? 네 그럼 허락한 걸로 알게 아 그래 내가 대답이 중요한게 아닌것 같은데 그러면 금이 공주님이랑 달별게 아 싫어 공주님 오늘 잘 에스컷하겠습니다 그거 싫은데 공주님 오늘 으아아 이즈포트하겠습니다 뚜껑 열어 뚜껑 열어 상남자택 하면서 2.55년 한정판? 하핳 형님 어빠랑 이씨 제발 제발 오빠 진짜 제발 사줘 다만 사줘 나랑 죽을래 나랑 사귈래 나랑 밥먹을래 나랑 사귈래 존나 크게 외쳐 나랑 죽을래 나랑 사귈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하하하하 손님凌晨 제발! 나랑 밥 먹으러 간식이! 제발! 다시 사다! 다시 사다! 너무 춥네요. 다시 사다. 너무 춥네. 오빠 얼어 죽을 거 같아.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나요? 이렇게 포르쉐를 빌려올 수 있고 어. 롤렉트를 빌려 찰 수 있고 다 옷밖에 아니잖아. 어떻게 뽀뽀라도? 빌리는 인생이잖아. 어떻게 뭐? 하하하하. 빨리 해주세요. 프레님! 그. 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그.. 그.. 어떻게 뭐 뽀뽀라도? 아핳하하핳 왜? 아유 뭐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하면서 당신을 위한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좋아하는 노래?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아니 안돼 당신을 위해 노래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대여라 사랑 더 할부할때는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대여라 사랑 손 한번 탁 올려봐 진심으로 뽑아보자 그러면 유투각 한번 뽑아볼까? 그래 어어? 뭐해? 빨리 그 한번 유튜브가 뽑아볼까? 아니 손 잡을 수 있게 머리에 밀지 말고 이 새끼야 머리에 밀지 말고 머리에 밀지 말고 기분이 나빠 유튜브가 뽑아볼까? 이김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좋아요 좋았어요 프리님 어 죽me 살렘살렘하군요 아 손 시렵다 손잡고 싶네 아 손 시렵 꿈뻔 했는데 포르쉐가 너무 좋아서 아 이새끼 아 손시렵다 손잡고싶네 아니 이게 포르쉐 자동차에는 손시려운데 핸들에 열선이 아주 가득해가지고 아 손시렵다 손잡고싶네 포르쉐 팔로나온거야 뭐야? 아 손시렵다 손잡고싶네 네 손잡고싶지만 아무래도 운전할때 한손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잡아줄까? 어 빨리 잡아줘 너 잡아줄래? 너가 들어줘 대신 손시렵지? 포르쉐찜 흠흠 하면서 너도 추우면 팔짱껴도돼 잘 안쪽꽉 앗 너가 추우면 팔짱 껴도 돼 앗 앗 말스라고 너무 좋다 나 진짜 딱 좋네 입벌리고 기다려 그리고 귀미가 뭐하냐고 물어보면 비행기 단호하게 말해 나를 잃는시간에 너무 소중해서 오빠가 설명을 듣고싶어 하지 않는거 같아서 아.. 왜 표정이 왜 그래? 빨리 양탈 보려 해달라고 아아 빨리 해줘! 양탈 보려 근데 오빠 이거 먹을 줄 있어? 나는 이거 못 먹어 아아 빨리 해줘 간다 간다 어 보기 좋아요 아아 아주 보기 좋아요 저번에 학방으로 갔을 때 당황했던 게 있었어 뭐? 오빠가 학방으로 가다가 노래 틀어줄까? 이랬는데 응 이랬는데 엘리미션 일본 노래 갑자기 아이씨 와아 와 진짜 조금 이따가 집 갈 때 폰카를 하고 써줄게 포도라가 오픈인 거 같아 포도라를? 포도라를? 응 나 그 노래 좋아해 근데 부르라고 명령하려 했는데 알아서 부르네 이 새끼 진심이구나 핍덕트 자기 아는 거라고 신나 근데 내가 스피드런 공략하잖아 널 공략해봐도 될까? 근데 내가 스피드런 공략하잖아 너를 공략해봐도 될까? 스피드런 공략하잖아 나한테 막 안 되겠다 그냥 안 되겠다 좀 덜 익혀달라 하자 그냥 야 그냥 야 그냥 덜 익혀달라 하자 밥 좀 좀 그냥 일찍 일찍 메인 요리 달라고 하자 와 질인다 근데 와 근데 개맛이겠다 와 메뉴소에 식사는 패스해주세요 아아 먹어도 되는데 네 그냥 바로 바로 어쩔 수 없어 일어나면 방송을 살리기 위해 서로 사귈 수 밖에 없었어 헉 그렇게 시키면 돼 그리고 이제 해오지와 하핳 하핳 그 정도 아니에요 헉 뭐지? 그거 말고 안 돼?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30분 정도 사귀고 그러니까 지가 사귀고 싶은 거 아님? 뭐임?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허 어허 이녀석 보게 이렇게 소개팅을 한 것도 약간 기념인데 어 하루 필름 이런 거 찍으러 갈까? 갑자기? 어? 갑자기? 그치 나 나 하루 필름 남따랑 찍어본 적 없어 헉 내가 그거 오빠하고 처음을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나랑 해줘 제발 나랑 해줘 제발 나랑 해줘 제발 너의 첫 하루 필름을 나랑 같이 찍게 해줘 아 싫어 내가 너의 첫 하루 필름을 남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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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픈이고 그래 아 안돼 안돼 저작권 걸려 어 킹작권 걸리죠 오빠 부탁이 있어 뭐? 이거 해줘 어허 나 이거 들고 있잖아 어허 이녀석 보게 이거 금 박스 이거 에이 금 박스 이거 보게나 헤헤 참 음 머리 귀 뒤로 넘겨줘 스윗 모드 온 헤헤헤 줌 아 아... 아... 정말 차질 거야. 이 머리 말고... 이 머리 말고 개새끼야. 아... 아니야... 괜찮아? 아... 지... 아... 풀어줄 건데... 아니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추면... 추면 팔짱 껴도 돼. 찡긁. 어... 눈 온다. 추우면 팔짱 껴도 돼. 아... 아니 안 추워 안 추워. 우리 이번 연도 첫눈 같이 왔네. 야... 첫 눈도 같이 봐버렸나 그냥. 진짜 눈 오네? 어. 아니 근데 은근슬쩍 튀기면서 둘 다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쵸?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냥 즐기는 거 같은데 그냥 누가 봐도. 나 펑만 다시 고려도 돼? 어... 머리가... 귀여운 머리턱 골라주자 프린이가. 내가 너랑 하루 필름을 찍으러 오다니. 그 머리핀 내가 골라줄까? 머리핀을 골라준다고? 응. 그래? 귀여운 거로 hem. 나는 공주니까 이거 하자. 하... 머리핀이라ки 날. 아니 이거 진짜... 그래도 골라달래? 댄스가 나가리네 그냥. 나도 골라줄 수 있어? 오빠? 응. 아... 잘 어울리네. 그렇다. 프린이 설레한다. 프린이 설레한다. 왜? 너가 공주니까 나를 왕자로 만들고 싶어졌어? 김영 plötzlich 벤을 이게 물건지만 이리 많이ด지? 잘 어울리네. 오래가세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내 최선 잘 어울린다 프린아 손하트랑 손하트 작은 거 그 다음에 손하트 중간 손하트 큰 거 이렇게 세 개 해주세요 저희 손하트나 할까요? 범지랑 검지 미니 손하트 아니 그 말고 이거 병신아 머리 위로하는 머리 위로하는 큰하트 나 amore 금이 뚫어져라 찾아보세요 아니 아이컨 뜨게니까? 뭐야 안 좋아하는 척 그냥 지리게 해버리네 그냥 이 자식 보게나 저 이거 남사 친구랑 안 찍었던 건데 인정이야 ㅅㅂ 놀라운 거 다 하나도 손이 당겨 없어 아 다시 쫀득이가 준비하라 해서 내가 너한테 반지도 준비했어 반지? 어 웬 반지? 이게 어디라도 내 팬분이 줬어 이게 어떻게 반지라고? 지니스타 때 팬분이 줬는데 아니 개 커 아니 이 밖에서 지금 5분 동안 또 이걸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 봐봐 이거 얼마나 악마적이야 나도 오빠와 똑같이 시키면 되지 그니까 팬 지졌어? 어 그치 그치 방종이네 여러분 저희 방송하겠습니다 안녕 제바 안녕